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10월 셋째 주입니다. 1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가 있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의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에 투입하는 160조 원 가운데 지역사업에 75조 원을 투입한다는 방침인데요. 이 지사는 공공배달앱 구축사업을 지자체 주도형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역화폐로 배달앱 플랫폼 독점을 완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소비자들에게도 민간 배달앱과 다르게 하지만 확실한 혜택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우선 경기도 배달특급 이용 시 지역화폐로 결제하면 무조건 5% 할인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경기도가 지방세 고액채납자의 세금징수를 위해 압류한 고가의 물품들을 온라인에서 공개로 매각합니다. 19일부터 21일까지 온라인 전자공매 사이트를 통해 입찰합니다. 다이아몬드 반지 등 귀금속과 고가의 가방, 골프채 등 500여 건의 물품이 나옵니다. 경기도가 내년부터 공중화장실과 민간화장실 천여 곳에 안심비상벨과 불법촬영차단시설을 설치하는 등 공격적인 여성안심화장실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합니다. 범죄로부터 안전한 화장실을 만들겠다는 취지로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로 꼽혔던 민간화장실까지 도의 지원이 확대됩니다.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신설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전 신설지를 확정한지가 최근인데요. 이번 주엔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 양평이전을 위한 업무 협약식이 있었습니다. 경기도는 이달 중 다른 4곳도 협약을 맺고 적극적인 지원으로 균형발전 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입니다. 유치에 성공한 지역은 크게 반기고 있습니다. 경기도형 기본주택으로 새 주거 모델에 대한 실험에 닿지올랐죠. 순환 중입니다. 경기도의회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역점 신규 사업들이 무난히 통과됐습니다. 동탄이 장기전세주택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과 임대주택관리 자회사 설립 출자 동의안 등 모두 워낙 가결됐습니다. 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제사회 판교 자율주행 모빌리티 쇼가 열려 눈길을 찼습니다. 경기도가 주최하고 킨텍스와 차세대 융합기술연구원이 공동 주관하는 행사로 15일 막을 열었는데요. 코로나19로 주목받고 있는 비대면 서비스에 기반한 자율주행 차량과 드론, 로봇 등 자율주행 모빌리티 제품들이 3일 동안 온라인 등을 통해 관람객들과 함께합니다. 다음주에 뵙겠습니다. 다음주에 뵙겠습니다. 다음주에 뵙겠습니다.